밥을 못 먹겠다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추석 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추석 때 올라가면은 제가 금리 싹 뽑아버리고 튼튼한 은으로 다시 24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했네. 잘했지요? 그런 세상 뭐 있든. 그리고 아니 오늘은 정말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그냥 내 엄마다 내 아버지다 생각하고 나 여기 밑에 내려가면 안될까? 네? 내가 사실은 눈에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수들 있죠? 송대관 가수님, 태진아 가수님, 장윤정 가수님 이분들이 연예인이요. 나도 따지고 보면 연예인이라면 연예인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그 송대관 뭐 태진아 그런 가수님들은 소속이 어디냐 하면은 문화관광부 소속이고 우리 같은 닭서리들도 똑같은 연예인이네 소속이 어디냐 하면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상태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는 문의 체딜이 아니에요. 이 마당에서 너무 높네. 여러분과 함께 주거니 맞거니 해야지. 그래 각설이 장탈은 더 했을 거 아니요. 그냥 내려가? 내 엄마다 내 아버지다 생각하고 뛰어들리니까 너무 높다. 잃어버린 30년 한 곡 올려드릴게요. 자녀평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얀 감기 오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힘이 서로 못하며 얼마나 부족하며 우리 형제는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부족하며 우리 형제는 2022년에Out!! 서이공대 Parce 4000장애들 아무런 pavement 그리웠던 30년 그 어디에 계신 그의 몸맥이에요? 그 어디에 계신 그의 몸맥이에요? 그 몸맥이 vous 불러봅니다! 부 한데 세상 먹는향 A 부르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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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른 세상 야속한 세상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오랜을 같이 키워지는 살이고 살고고 살고 할 것만 여기 있는 이각설이는 이렇게 송장까지 와서 흐물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문매도 장마에도 후달받도 후달받도 흔진지게 살아나는 자초인생이요 이각설이 여러분의 방문한 것은 걸맹이 같다고 문장박박박하지 마시고 박수나 한 번 보내주시군요 우리 앞에 이제야 다시 만나서 못다한 영남 존소님의 어머님 그 어디에 계십니다 목매 불러봅니다 원콜 원콜 세 번 시작 이제 끝날 무렵 되니까 집구석이 조금 돌아가는구만 저지랄이요 각설이가 나왔으니까 각설이 타량도 한번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요 이 각설이 타량도 여러분들 아이고 이제 냉가를 무모해주네 저지랄이요 진작에 좀 무모해주지 이 각설이 타량도 48타량이 있습니다 원령과부터 시작해서 품반타량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간단하게 내가 집타량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4분의 4 박자 리듬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여기를 안해놔 여기를 다같이 리듬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절리 쉬고 쉬고 들어간다 어허허 대박이가 들어갑니다 첫째 집을 들어가니 쌀이 문을 걸어 잠그고 따뜻한 일을 하고 없네 둘 셋 집을 들어가니 뜰곤 망구 귀가 안 보고 자꾸 자꾸 말 시키고 셋째 집을 들어가니 안삶아준 삽살개가 결사적으로 막는구나 헤헤헤 개새끼도 관실하네 넷째 집을 들어가니 시즌 마구 새새렉시가 깜바 한술 주고 가네 에이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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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도 안 지고 에헤이 참말라 이쪽 집구석은 조금 들어가는데 이쪽 집구석은 가 어? 알았어 이제 음악에 맞춰갖고 월년가부터 다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수리 본바태령 들어갑니다 어허어 들어간다 저걸 쉬고 쉬고 들어가요 턱수리 대박이가 들어갑니다 흰자나 흰자나 들고나 보니 흰자나 들고나 보니 수중맹도 태풍 때가 번호를 찾아 선달한다 흰자나 흰자나 들고나 보니 삼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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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이 날에 흰지 한산이 너희의 사각자나 들고나 보니 삼원이라 폭파하기에 한숨을 더 한숨을 더 한숨을 더 아쩔세 호호자가 들고나 보니 우원이라 삼원이라 남은 바늘 저저한 총각 당뇨과 삼원이라 6월이라 여돌이 나는 감소도리가 좋으시오 주자나 한 잔아 들고나 보니 지도리라 최성 나는 변호징유가 좋으시오 여돌아 한 잔아 들고나 보니 파도리라 한 잔아 있게 노른다니 좋으시오 주자나 한 잔아 들고나 보니 2월이라 우리를 다는 녹화하주가 좋으시오 목을 쉬고 쉬고 들어간다 허허 대박이야 들어가요 저 손자 축구 샵을 들어가니 나뉘 문을 걸어 닫고 단수리를 가고 둘째 축구석을 들어 가니 심마곤 셋째 시가 방방한 술 주고 가노 셋째 축구석을 들어 가니 혼자 사는 돌아가는 길이 저양하게도 앉아있네 허허 나보다 더 불닭하네 셋째 집을 들어 가니 슬픈 마음으로 피가 하고 거셔 자꾸 자꾸 말 시키고 다섯째 집을 들어가니 멍청하게 생긴 황홀 멍청하게 생긴 황홀 앙방으로 한벤 하니 여섯째 집을 들어가니 더 불 쉬고 쉬고 들어 가요 더 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일곱째 집을 들어가니 이 지식도 조인 많이 고겨워주고 세워주네 천사가 따로 없네 열정 집구석을 들어 가니 아이고 숨이 차가워겠어요 오! 풍마가 들어간다 patience 쉬고 쉬고 들어가요 너무 굴러가 정말 사랑